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진양제약. 이제 네이버 금융과 뉴스들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22년 5월 13일 장중 50분 기준 6760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하기 시작하던데 시총은 810억. 상장 주식수는 1200만줏. 액면가는 500원. 외국인은 3.38% 퍼가 8.5배 나왔는데 내가 계산할 때 한 11배 정도. 배당 수익률은 5년 평균 1.99% 그 정도. 동일업종 PER은 바이오회사니까 82배라고 하는데 얘들은 바이오에서도 뭐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바이오 그쪽이 아니라 그냥 제약 제네릭 약을 파는 회사라서 요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자 이 10년 차트 2000년에 상장을 하고 2005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200만주를 하고 그래서 지금 총 1200만준데 야 이건 우상향 이라고 보기에는 되긴 되는데. 중간중간에 바이오 특유의 막 들쭉날쭉 들쭉한 날쭉 하는 게 없더맞지. 진양제약과 비슷한 좀 싼 환인제약. 환인제약 주가 같은 경우는 환인제약도 저평가인데 이래 됐거든. 이렇게 10년 차트를 보면 진양제약과 차이 나지. 진양제약과 환인제약은 차이 나지. 환인제약과 진양제약. 환인제약은 3,100억 시총. 1,800만주 외국인 14% 가지고 있는 환인제약은 정신병약 정신치료 우울증 그런거 있잖아 우울증 그런거.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달고 사는 뭐 스트레스성 질환일 수도 있고 막 큰일을 당하면 우울증 환자 많잖아요. 그래서 환인제약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진양제약이니까 진양제약은 차트가 이렇다. 시총이 800억. 지금 6,700억에 800억이니까 3,000원일 때는 400억이었다 말이지 않았지. 4,500억. 이때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 했으니까 3배 정도 올랐잖아. 그러면 몇 % 상승이고? 300% 조금 못되게 상승인데 차트를 한번 볼까? 차트를 보면은 월봉으로 해가 보면은 최고 2014년까지 2000년도 해서 680% 밖에 상승 안 했어. 어찌보면. 850원일 때. 850원이면 850 곱하기 1200만주 하면은 1200만주 곱하기 850원 하면 뭐가 나온다. 시청에 나오지. 10에 10승. 공이 10개란 말이야. 공이 10개. 10억. 100억이란 말이야. 100억. 일, 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십억인데 공이 열개 합쳐가 공 아 이거 천이백만 천이백만원에서 1억이천 십억이천, 백억이천 백억이다 백억 공이 열개고 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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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총 백억일때 시작했어 맞지 야 무상증자 액면분할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최고가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최고가와 대비 40% 떨어진 와 2006년도에서 신고가를 찍고 그러고는 신고가를 돌파해 본 적이 없네 아 그리고 최근에는 또 2020년도 맞지 2020년도에 여기 언제야 9월 달에 최고가 찍고 지금 40% 하락한 상태 월봉이니까 최근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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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월 단위로 하고 있는 이 시점 신형제약 자 유스거리는 바이오회사치고 유스공시를 한 페이지도 안 돼 그것도 CB 발행해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160억 그럼 기존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주식수가 이렇게 1200만주 딱 떨어지지 않아 스톡옵션 많이 발행하고 이러면 숫자리가 뒷자리가 날아가고 이라는데 환인제약만 하더라도 환인제약 70주 이런거 있잖아 자들도 잘 변한 뒷자리가 똥 떨어지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게 유스가 아닌데 2021년부터 유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역사가 50년이 된 회사 2000년에 상장을 한 회사 치고는 유스가 너무 적다 그 말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잖아 회사를 팔거 아니니까 회사를 팔거라면 가치를 올리려고 막 하는게 좀 어찌 보면 맞는 수순이지만 뭐 굳이 안 올려도 회사 팔것도 아닌데 뭐 세금만 많이 내지 이런식의 생각을 가진다면 주가로 올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거지 이것만 봐도 유스가 없다는 거지 환인제약은 봐볼까? 유스 볼까? 유스 공시를 보면 몇 페이지야? 얘도 두 페이지밖에 안되네 그러면 인상가가 인상가라는 800억짜리 인상가가 문제네 인상가는 5페이지던데 인상가가 문제다 이게 정상이네 이 유스가 적네 아니면 유스 거리를 굳이 안 올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든지 근데 지금 최근 21년 11월부터 유스가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지 다른 말로 전환 사치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최근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자 기관은 기관은 최근 조금 샀고 이렇게 2% 올랐고 1% 떨어지고 4%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외국인이 4.3%에서 3.3% 떨어졌네 맞지? 자 유스 공시받고 차트받고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얘들 최재준인 아드님이 24% 지분은 가지고 있고 의약품을 71년이니까 50년 됐다 50년 고스닥에 상장돼서 우스 의약품 그러니까 얘들의 소분할 소분할 이 회사 제품이고 특별하게 이 회사 그러면 광동우루사 뭐 동국제약 그거 후시디니가 동국의 후시디니가 그리고 또 뭐고 환인제약에는 정신병 이런거 있는데 얘들은 뭐가 딱 일반 소비자는 모르겠어 의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 연간 매출을 보면 그래도 연간 매출 재므로서는 나쁘지 않아 400억 430억 460억 470억 490억 그리고 2021년에 600억을 돌파하고 요번 1분기에 170억이거든? 그러니까 2분기 요거 170억 곱하기 4을 하면 34, 47, 28 한 700억까지 나오잖아 했지? 그럼 작년동안 매출을 뛰어넘는 작년 1분기 매출이 21년 1분기 매출이 133억인데 요번에 21년 1분기가 175억 올렸거든? 그러니까 작년 동분기보다 상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상승하는 분위기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가 8% 21년도에는 두 자릿수 22년도 1분기에도 두 자릿수 22년 1분기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팔아서 돈이 좀 더 남게끔 됐다 원재료가 싸던지 원재료는 3년 내도록 변함이 없더라고 그러면 매출이 상승 되든지 혹은 판간비를 줄이든지 판간비도 인건비는 별 변동이 없었고 판촉비 이런걸 올렸는데도 판간비가 조금 상승했는데도 가격은 가격이란 영업이익은 올랐다는 것은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면 되지 매출 상승했잖아 175억이고 133억이니까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 두 자리 ROE도 ROE나 11% 나왔는데 부채율은 50%대 유보율은 800% EPS는 상승 퍼가 11배 내가 계산하는데 11배 배당수익률은 5년 평균 1.1% 한 100원씩 100원 100원 정도 1.1%의 배당을 줬다 그러니까 부채 낮고 이자 발생 부채 얼마 안되고 2억 2억 200억이 아니고 2억 아 200억이네 이자 발생 부채 200억 요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게 부채로 잡혔고 전환사채가 160억 전환사채가 뭐라 해야되나 이거 60억이었잖아 200억으로 뛰어넘는게 16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갚을거라고 재무에는 표기해 놓는데 그게 전환되면은 자본을 들어오는거지 그럼 또 부채율이 뚝 떨어지는거지 그런것들도 있다 자 그럼 얘들은 재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깔끔해 깔끔해 상장 상장일이 2000년 제품 팔아서 72% 상품 팔아서 4% 연구인력은 7명인가 8명 1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고 연구개발비는 3.6% 한 23억 정도를 쓰고 있다 평균건성연수는 5년 6개월 여자가 조금 적게 근무하고 남자가 한 6년 정도 근무하는 그렇게 200명이 좀 넘는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내수 위주로 된다 단독 진양제약 하나밖에 없고 따로 뭐 출자금은 한 36억 정도 있는데 자기 회사 하나밖에 없다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없다 회사를 키울 생각 자체가 안한거지 그냥 이거만 개우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지 회사 관계사 연결 회사 이런것도 없고 보통 이런거 연결해 가지고 조금 더 회사를 뭐 좀 뭐 이렇게 뒷돈 해 먹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맞지 그런것도 관계사가 없으니까 없단 말이잖아 맞지 야 그런거 보면 이만했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맞지 아 그래서 재무는 볼게 없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여기 보면은 현금 흐름표도 괜찮은데 어 투자활동 유출액을 볼게 투자활동 투자활동 유출액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거에요 돈을 쓰는거 단기공정가치 측정 한 15억 이거는 증가했고 그리고 뭐 유형자산 이런거는 샀다라는거지 유형자산 괜찮은거 기타 유형자산 있고 무형자산 증가하는게 증가폭도 작아 올해 상반기 2021년 1분기 1분기에는 볼까 현금 흐름표에 유형투자활동 유출액을 보면은 마이너스 4억 인데 유동 금융자산 증가 이거는 뭐다 얘들은 제약여사인데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라는거는 돈 놀이하는 자산이 증가했다라는거지 투자자산 뭐 여러가지 포함해서 그거 말고는 유형자산 이런건 없어 봐 유형자산 증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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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는거 맞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투자했다라고 보기 좀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거지 1분기에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투자지표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우상량 하고 있지 봐봐 매출 우상량 보이지 그래프 조금씩 영업이익률 우상량 하고 있지 순이익률 우상량 하고 있지 괜찮지 최근 분기로 봐도 분기로 보면 좀 그렇네 투자수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성장성을 보면은 성장술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2020년 2020년이니까 이런거는 안정성에서 부채가 감소되고 있다라는거지 내려가는게 좋은거지 이자 발생용 부채는 요번에 200억으로 증가했는게 요게 순부채 이자 발생 부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건 뭐다? 사체를 발행했으니까 그 뭐 시비를 발행해서 160억짜리가 올라와서 21년도에 160억짜리가 들어와서 불어난거지 안가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자 순부채가 올랐다 이자 보상 비율이 조금 증가했다 근데 이게 온게 낮기 때문에 의미 없는거지 자 컨센서 필요 없고 업종 분석 한번 보자 삼성제약 서울제약 한국유니온 HLB제약 그 얘들도 시총이 한국유니온 제약 600억짜리 요거 비슷하겠네 맞지? 어 서울제약도 시총이 500억이 가? 바이오회사 500억짜리 이래 맞나? 어 잠깐만 그러면 요 세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어 부채 다 낫고 1000억 미만 매출액 600억 진양보다 못하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아 바이오인데도 봐라 이게 바이오 복제약을 바이오 복제약이란다 제너린 약을 파는게 의외로 마진이 안남아 마진이 그리고 영업사원들끼리의 이제 같은 기능이 더 싸게 하려고 이렇게 커미션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하니까 약사들 있잖아 제약업체 영업지원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비용도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안남아 그러다 보니까 적자지 적자 영업이익률 군대도 진양제약은 두 자리 나왔고 다른 데는 적자 순익률 적자 부채 비율 와 서울제약은 220% 그러니까 이런데서 신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면 안되는거지 왜? 진양제약에서 신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면 안되지 왜? 자 그럼 조건을 다르게 말해볼게요 진양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서울제약 이렇게 있다 부채율이 50% 120% 228% 있다 이 셋 중에 신약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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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정성까지 있는걸 탔는다라면 이건거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투자할 것 같으면 안정성도 있는 데다 투자를 해야지 한방 뒤집기라든지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거지 이런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거지 맞지? 그러니까 위험부담성 위험성까지 생각해야지 부채율 220% 하고 부채율 50% 하고 천차이지 천차이다 그리고 섹터분수 필요 없고 지분회낭 보면은 수정주가는 이렇게 되지만 판가는 없다 봤지? 10% 이상 주주는 없고 5% 이상 주주는 없고 기타주주 정연현 진양제약 우리사주 차봉진 신규 이사 같은 경우이네 자 요거를 아 시총 800억짜리 신기하다 신기하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진행을 가볼게 자 시총 800억 진양제약 맞지? 아 이거 할인제약이네 진양제약 매출 상승 영업이익 우상향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나왔고 ROE 11% 를 보고 있고 부채율은 50% 사채를 160억 발행했지만 50% 유보율은 880% EPS는 우상향 하고 있지 130원 436원 795원 21년도에 795원이 나왔는데 22년도에 795원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평균을 나왔을 때는 EPS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퍼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요번에는 10일 내가 계산할 때 퍼가 10일 나와서 BPS도 증가하고 있고 PBR도 1점 초반대 배당률은 5년 평균 1.191.99%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깔끔하지 재물원은 깔끔하다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항목을 점수를 매겼고 항목은 가지고 싶은가 자 그리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하라겠냐 ROE는 3% 당 1점 영업이익률 4% 당 1점 총점 나누기 8을 했고 그거와 상관없이 위험한가 PG PSR GPA 자식에게 자단식에게 자식에게 무엇을 도는 바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내가 5점은 모르겠다는 소리고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이건 나만의 기준이니까 시총 800억이 가지고 싶은가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 중에 하나지 왜? 이 봐봐 진양제약 시총 800억이잖아 아까 전에 그거 뭐고 환인제약은 시총 3500억인데 지금 3100억으로 떨어졌거든 17000 정도 하니까 한 20% 떨어지면 한 3100억 정도 해 3천 초반대 1200만 주고 맞지? 그리고 얘들도 퍼가 어딨노? 얘들도 퍼가 11이지? 어 11이고 ROE 6.3이고 부채율 와 얘들은 부채율 16% 얘들은 정신신경계 정신병 공장 가동률 88% 야야들도 싸다 그랬거든 야들도 싸다 그랬다니까 내가 근데 이게 뭐야 진양제약은 어디갔냐? 퍼가 11, ROE 10. 환인제약보다 더 잘 나오지 그리고 주식수는 1200만 주고 좀 더 적지? 그런데 벌어들이는 매출이 어 얘들이 176은 이게 176. 176 곱하기 4는 700억을 잡고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매출이 1200억이야 1년 1년이거든 이거 1년 1년 맞지 이거 1년치 맞지? 잠깐만 1년치 맞을끼야 이게 맞을걸? 1월이니까 12월달에 보고 하면은 1년치 맞을끼야 좋다 맞다 치고 자 환인제약이 잠깐 홈페이지 보면 되잖아 맞지? 네이버 홈페이지 한번 보자 환인제약 환인제약 매출 정보 매출 1년 매출 1,700 맞네? 1,700 맞다 1,700은 맞아니까 자 진양제약 다시 들어가서 1,700억에 환인제약은 1,700억 진양제약은 700억 시총은 여기 800억 여기는 3,100억 자 맞잖아 3,100억 이제 3,180억 환인제약 자 여기는 환 여기는 진양 어떤게 더 싸노? 매출 2배 차이 나는데 시총은 4,8,32 4배 차이 나잖아 맞지? 매출 2배만 더 올리면 이거 가격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똑같은 말이잖아 환인제약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진양에 대비하면 진양이 더 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그 대신에 환인의 장점은 정신병 우울증 치료약 요거는 꾸준한 매출이 올라갈 수 밖에 없지 현대인이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지 환인제약은 근데 진양은 자기만의 무기가 뭐 순환계용약 중추신경계용약 소화기관계용약 여러가지가 있는데 환인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요것도 진양의 장점은 아까 별도의 회사도 없고 자회사도 없고 웅쾌 하나만 한 우물만 파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 소릴 수도 있지 마치 그리고 부채율은 둘 다 하나는 11% 하나는 50% 낮고 계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이야 그러니까 성장성에 나는 진양이 더 좋다라는 거지 점수를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변화되고 있다 어떤거? 전환사채를 160억 발행하면서 저게 한 300만 주 200 몇 십만 주가 전환가가 6600원이거든 지금 6700이잖아 전환가만도 못한 지금 주가로 되어 있단 말이지 지금 사면은 얘들이 전환사채 발행한 160억을 빌려주면서 그거를 전환시킬 전환가가 6600원 얘들 5년 안에 못 팔잖아 5년 안에 중간에 뭐 포도옵션 이런거 해가지고 팔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한다 하더라도 5년 전에 내가 6600원에 거래한 160억짜리가 5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 맞지? 아 그러면 지금 가격이 괜찮은거지 그러니까 성장성이나 이런걸 봤을 때는 진양이 확실히 낮다 그리고 지금 안하던 짓 어떤거 전환사채는 발행하지 않았다니까 이때까지 바이오회사인데 한 번도 1회 반응하는거 그게 160억짜리 그럼 뭐다 이제는 한 번도 뭔가를 점프하려고 준비한다라고 보는게 맞지 그리고 이걸 투자한 회사에서는 더 많이 투자금을 땡기기 위해서는 뉴스에 보도를 하던지 자기 돈이 걸려있으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보면은 아사리 같은 바이오주를 투자한다면 진양이 환인보다 나을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게 낫다라는게 알지 자 그렇게 딱 됐다 단점은 내수만 하는거고 그렇게 돈잘벗고 같은거에는 8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계속 성장해서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8점 좋지 시총 800억이 지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한거 싼야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높은 점수를 주는게 맞지만 그냥 5점을 줬대 왜 그러냐면 바이오 회사 치고는 환인제약도 PR10이고 10보다 떨어졌지 3500억일 때 10 줬는데 지금 3100억이니까 한 10% 떨어졌으니까 한 9 8 8 9 9 정도 되겠네 진양제약은 11 정도 되니까 뭐 뭐 동일 국내 코스피 한 10을 준다라면 거기에 바이오가 그만큼 못 받는 거는 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내수 신약 얘들의 독특한 신약 위주의 판매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복제약 위주의 제너릭 약 위주의 약이라고 포트폴리오라서 큰 마진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진양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두 자리로 들어갔다 아 그거는 복제약만 팔아서 두 자리가 나오기 힘들거든 볼래 잠깐만 유한양행 볼게 유한양행도 양향이 아니고 양행 유한양행 유한양행 양행 유한양행도 복제약 위주가 많은데 이게 매출이 영업이익이 상강만큼 높지 않아 영업이익률이 2%대 2%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저렇지 그러니까 진양제약이 잘 나오는 거라니까 영업이익률을 확 올려도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매출을 올리든지 원가를 낮추든지 판간비를 낮추든지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얘들은 했다라는 거죠 다른 데는 못했는데 적잖나고 그랬는데 얘들 했으니까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좀 잘 나온다 싼양에 그래서 5점 줬다 더 줄 수 있지만 일단 나는 5점 줬다 경영자에는 7점 준 게 부채율 낮게 잘 하고 이때까지 전환사체 발행하지 않고 유상증자 할 때도 주주 배정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줘서 주주들한테 니 우리 회사 주식 살래 해서 사서 자본 투자 해라 해서 그 신규 자본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 그래서 높은 점수를 7점 줬다 걱정 안 하겠냐에 9점 걱정할 게 없지 이게 걱정할 것 같으면 이 약을 먹고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완전한 경쟁자가 나타나가 거의 막 원가 이하에 쏟아붓는 그걸 한다라면 몰라도 맞지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800억인데 여기서 반토막 되면 400억이잖아 400억 갈 확률이 높겠나 800억이 1000억 갈 확률이 높겠나 맞지 지금보다 낫다라는 거는 얼마나 더 떨어져 제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 사야 될 수 있는 왜 바이오 회사 이때까지 시장 점유율을 먹었는 계속 꾸준히 그 환자는 약을 전문의 약품은 약사의 처방료를 받아가 계속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밥 먹듯이 약을 계속 먹어서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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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런 거에 대비하면 시총 800억 위에서 하락 가능성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것들 ROE는 10% 나와서 4점을 줬고 영업익률은 12.5% 나와서 4점을 줬고 총점 53점 나누기 8을 하니까 6점 6점이 나오네 총점 가상관없이 위험한 거에 9점을 줬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재물로서는 걱정할 게 없고 매출도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매출 채권 대선 충당금 매출 채권 채권 채권이라는 건 받을 돈인데 매출이 앞에 붙으면 내가 돈을 물건을 팔았는데 혹은 일을 해 줬는데 받을 돈이 대신해서 손실난 거를 충담하는 율 그러니까 못 받을 확률이란 거지 그게 25% 나 돼 와 환인제약은 몇%였더라 그거 뭐 환인제약 한번 찾아볼까 환인제약을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또 뒤져봐야 되잖아 매출 채권 대선 충담률 아 이것도 찾아 찾아야 되나 찾아줄게 네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 아 2.7%다 2.7% 와 이게 문제네 환인제약은 매출 채권 대선 충담률이 2.7% 2.7% 적어놔야 되겠다 환인 진양제약은 25% 환인제약은 2.7% 와 이것만 봤을때는 환인제약이 더 낫지 진양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못 받아도 남는다는 소리잖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못 받아도 남는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영업사원이 삽질하는 거 아 아니 저것들 커미션 먹는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건 25%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냥 맞지 그게 이제 좀 험을 잡으려고 하면 험을 잡을 수 있다 PG는 4년 평균 대비 1보다 낮으면 성장한다 1보다 높으면 성장이 더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PG Price Earning Growth Ratio가 0.47 났다 4년 평균 137원 436원 795원 요번에 612원 예상치를 평균 내니까 495원 나오는데 그게 612원 대비 23%가 상승된거다 자 그러면 퍼에서 23원을 나누니까 0.47 성장하고 있다는거지 평균 그렇지만 작년 기준을 보면 작년 1년만 평균 내면 성장 안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거지 역성장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 1.1 대기업이 2를 바라본다고 하고 중소기업이 3을 바라본다고 하고 바이오는 8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얘들을 바이오로 보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으로만 보더라도 매출은 PSR 수치는 저평가다 GPA는 38%나 나온다 매출 총이익에서 총자산을 나눈 값인데 얘들이 원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43%밖에 안 들어가니까 바이오 회사라 뭐 재료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거지 그런걸 봤을 때는 싸고 이게 한방도 노릴 수 있고 바이오니까 바이오니까 그리고 시총이 낮아서 장난칠 세력들이 들어와서 확 끌어올리기는 시총 800억에 10%만 80억 아이가 5%만 40억이지 40억 40억만 하루에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면 진양제약을 5%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단 말이잖아 맞지 40억 니 1억치 니 1억치 니 1억치 혹은 리딩방 있잖아 리딩방 한 구자당 4천만원만 굴려 한 구자당 4천만원 거기 10개만 있으면 사학 아이가 또 싫으면 한 구자당 400만원만 굴려 그 구자를 10개만 가지고 있으면 4천만원 굴릴 수 있는 그룹 4천만원 그런걸 또 10개만 있으면 사학이 진양제약을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양제약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번씩 탕탕 튀는게 있다 그때는 홀랑홀랑 빼먹으면 되지 맞지 실패해 볼 수 없는 기업이잖아 맞잖아 진양제약을 만약에 산다라면 그런 식으로 보면서 사겠지 중간에 호재 올라오는 거는 보너스고 그거 아니고 그냥 쭉 가는 바이오 회사 CEO가 특별하게 별도 회사 차리지도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런 것들 장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성장성이 높은 진양제약이 낫지 않을까 끝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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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치